시각장애인들이 이용에 가장 불편을 느끼는 관공서는 인천지역 지자체들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 인천시가 전국 8대 광역시 중 꼴지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시각장애인 5급 곽보근 씨는 업무를 보기 위해 인천시청을 찾았습니다. 해당 부서를 찾아가려 하지만 위치를 알려줄 점자 안내판은 없습니다. 안내판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실 위치까지 안내하는 점자 블록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편은 시각장애인뿐만이 아닙니다. 지체장애인도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성인 여성 양팔 넓이도 채 되지 않는 이 진입로는 휠체어가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전국 지자체 청사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전국 8대 광역도시 가운데, 인천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지자체에 시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인천시와 관내 10개 군군은 오는 3월까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점자 안내판 등 미비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한 뒤 복지부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 촬영기자1호